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52에는 미디어라는 강력한 보금의 도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52에는 새롭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방송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사역현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52에는 특화된 콘텐츠로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회복의 말씀 뜨거운 찬양의 물결 생생한 예배의 감동까지 52엔만의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를 분별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도록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교육 콘텐츠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보금을 전 세계에 전하는 52엔의 교육을 축하드리며 52엔을 통해 많은 교회들과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열방 모두가 52엔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52엔의 출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빌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시작된 기독교 방송 52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삶의 은혜가 넘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